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오사카식 농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사카식 농담은 외모를 비하하고 상대방을 디스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명등을 안 켰는데 이렇게 날씨가 밝습니다. 공간이. 왜냐? 번쩍번쩍 하시는 우리 후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카식 농담이.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요새도 노심초사하면서 살지. 나는 요새 아스팔트 안 나가. 늙어서. 늙었다고 말하고 사실은 나보다 새까만 선배들도 나가는데 젊은 놈이 뺀짝 이르러지라면서. 저는 전에도 우리 세종시에 있는 우리 스위스 호텔이었어요. 그죠?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필님이 책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반응이고. 요새 완전히 거기에 집중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줄기, 담론을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요새 좀 많이 전달된 것 같아, 의외로. 많이 퍼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도 나한테 시작한 용어인지도 모르고 막 써, 그냥. 옛날에 뉴델리 주필 때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 좋은지 몰라. 많이 말씀. 전에 저한테 얘기했죠. 오 단장, 이게 용어가 통일돼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우리 단원들과 우리 회원들에게 계속 전파하고 이런 게 이게 장시간에 걸쳐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세뇌 탈출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고 잘 때 끼고 자. 그냥. 그러면 잠자는 와중에 세뇌 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처음 오는구나. 자, 오늘 뭐 할 얘기가 좀 굵직굵직한 게 있죠? 먼저 뭐야, 내가 존경하는 우리 그 양반 얘기부터.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시 앞에 가가지고 이성만 건국 대통령 부지를 하루속히 제공해라라고 이제 서울시 앞에서 한 달 동안 이제 현수막 시위 등을 한 바가 있고 작년 6월 5일 날 이제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그날 제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세종시까지 내려가가지고 1호로 부지 제공을 빨리 해달라는 1호 민원. 네, 민원을 제가 이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러 부지 중에 이제 경북궁 옆에 있는 송현 부지, 송현 지금 광장이라고 명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검토를 이제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 좌익 세력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반대 기자회견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현 부지가 옛날 미 대사관 사택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서 경기 요구 자리를 줬을 거야. 네. 네. 그 경기 요구 자리가 지금 미 대사관 저잖아. 저기 광화문. 네. 네. 그 저기 그 근사한 호텔 건너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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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좋은 자리예요. 네. 한미동맹의 어떤 씨앗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있고. 그래서 그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착각하실까 봐. 미 대사관은 미 대사관은 광화문 역사박물관 옆에 있지만 대사관 주요 직원들이 살아가는 사택터예요. 옛날에. 옛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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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거기서 애들이 이제 좌익 애들이 거기서 몇 명만 서서 기자회견하면 그거 언론에서 이런 반대의 연원이 있다라는 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저희가 이제 서한문도 전달하면서 일반 그런 좌익 애들에게 굴하지 마시고 이게 하루 속히 부지를 확정해 주십사라고 저희가 오늘 이제 박소영 대표 등 여러 분들과 함께 가서 저희가 기자회견과 함께 오늘부터 3박 4일간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대형 현수막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습적으로 이제 모 종교 단체를 제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교 단체에서 그냥 뭐를 그냥 다 밝혀 괜찮아. 네. 조계종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네. 조계종에서. 조계종에서 왜 이걸 봤는데. 뭐 과거에 탄압받았다는 뭐 명분으로. 조계종이 탄압받아? 뭐 그랬나 불교계가. 불교계가? 네. 그래서. 아니 이자들은. 이자들은. 저 한 말 말아요. 같은 그 대머리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사정을 좀 얘기를 해줄게.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조계종은 지금 밥 벌어먹고 빌어먹고 살아. 네. 왜냐하면 그때는 다 일본 외색으로 다 저기 어디야 다 그 대처승들이 통도사 해인사까지 대처승들이 다 장악했는데. 네. 전국 모든 사찰을. 네. 그거를 조계종 그러니까 조계종 스님이 없는 거야. 네. 그 조계종에 흑역살내게 얘기해줄게. 스님들 잘 들으셔. 당신들 잘 알잖아. 당신들 중에 지금도 이렇게. 그 저기 그 저기. 그 용두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아 오늘 기분 좋은데. 아니 저기 우리 처사님 같이 술 한잔해요. 하고 같이 딱 그 저기 땡기는 짓 하면. 노래 부르다가 이제 여자 앉혀놓고 노래 부르다가 웃도록 확 벗으면은. 우람한 근육에 온몸에 문신이 막 돌아가 있고. 은쳐도 두고 은쳐. 네. 그러니까 숨김 마누라. 네. 그 썩은 전통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그때 워낙 급하니까 운함은 어떻게 파악한 거냐면 아무리 썩었어도 일단 여기서 독신 비구승으로 전통을 잡아야. 네. 전통을 그때 그렇게 잡아야. 첫째 우리나라 불교에 조개 화엄 선의 맥이 살고. 둘째 외색 문화를 침투를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계를 타고 이게 다 외색 불교니까 그 당시에는 외색 대처 불교니까 그걸 타고 외색 문화가 들어오면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운함이 전쟁치로는 영감님이니까 판이 세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못 들어. 운함이 그래서 이거. 농마. 네. 그 다음에 이거. 아는 사람 제가 절에 가서 살 사람 뽑아. 그래갖고 해갖고. 머리 밀고. 거기다가 개인 받고. 가면 이제 그러면 밥줄이 걸린 문제니까 살인날 거 아니야.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통도서 같으면 그 앞에 너른 농토 살림이 다 사하촌이야. 사하촌의 비리다로다가 좌파하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누가. 사하촌이라는 것은 김 작가 있어. 1930년대 부산분. 칼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어. 사하촌이라는 그거 써서 단편. 사하촌까지 있는데 그걸 밀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군하고 경찰이 같이 들어가 준 거야. 그래서 절을 접수를 했죠. 그러니까 조계종. 지금 스님들 귀하가들이 먹고 살고 하는 절 그거 다 그때 그렇게 해서 다 조계종 비구 쪽으로 다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걔도 밥 주는 손은 안 물어. 해탈 공부하면 걔만도 못하게 되나 기억력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시청을 가고 조계종을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우리가. 스님들은 걔만도 못합니까. 걔도 밥 주는 손은 안 붑니다라고 얘기 좀 하지. 제가 2019년도에 진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좌익애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언론을 계속 하는데 우리들이 그냥 이거 빨리 어떻게든 조용하게 부지만 제공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는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계종과 같이 이런 좌파 시민단체를 제가 쫓아갈 수는 없으니 조계종과 처럼 이런 영향력이 있는 데서 이런 성명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총선 때문에 공직선거법 때문에 제가 어디 뭘 할 것도 없어요. 잘됐어 그래가지고. 나 말이야 조계종 성명서 이런 거 좀 한번 보내줘. 내가 좋아하는 책이 원효의 대승기 신론소거든. 그래서 몇 개 경전 이용을 해서 야 니들이 중이냐. 제가 그거 보내드렸어요. 니들이 스님이라고 쓰고 중이라고 읽어. 돌중. 이것들이 말이야 뭐 가사를 갖다가 무슨 저기 모직으로 말이야 가사의 기본 뜻이 넉마를 기어입는 가사인데 나 넉말 기어입은 가사 입은 스님은 한 번도 못 봤어. 다 그냥 뺀지르르르 한 가사 입은 중만 봤네.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 때문에 정치인 까지도 못해요. 니들이 스님이냐. 까지도 못하니까 잘됐다. 스님 까는 건 괜찮잖아. 조계종 한번 보자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 불교 친화적인 사람이요. 나 저기 삼천배도 못했어. 저는 얼마나 친화적이겠어요. 그런데 왜 저런 개생양아치 짓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스님이 되면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나. 묻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일단 1차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그리고 그 결단을 좀 내려달라는 이런 걸 하려고 했고 조만간 앞으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내가 뭐 스님이 되면 개만도 못해지냐.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일단 판 깔아놓고 제가 초대할게요. 아니 초대하지 말고 난 이걸로 이걸로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만. 제가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주필님 고발당했던. 그 범죄성 집단.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마피아. 선거운동 방해죄. 선거운동 방해죄를 고발. 선거운동 방해죄가 아니라. 맞을걸요. 아니야. 선거운동 방해조직범죄야. 아 예. 조직범죄. 조직범죄. 그때 우리. 우리 공용선거지. 난 천국에 한 5천 명 모아서 했잖아. 조직을. 범죄조직을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마피아 눈에는 마피아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질이 마피아니까. 여기서 욕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선관회를 욕하는 건 상관없어. 네. 어쨌든. 선관회 당신들은 마피아 집단이야. 썩어빠진. 그래서 몇 명 감옥 중 가게 생겼어 지금. 네.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영이 어디까지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020년도 부터에서 사의로 부정선거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이런 이제 여러 법조인들이 말하는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5월 4일에 국정원발 해킹 문제를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리고 나서 터지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전에 이제 2022년도에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이제 그 자녀 특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5월에 또. 총장식 되는 인간이 총장이가 장관급인데. 그럼요. 아니 김 장관급 인사가 아빠 찬스로 자기 애를 거기다 넣었어. 네. 그래서 그게 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력직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아니 아니. 어쨌거나. 그럼요. 장관 쪽팔리네. 그렇게 돼서 이제 얘가 이제 사퇴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그 후임으로 들어왔던 박찬진 사무총장 밑에 있었던 이제 얘네들이 차장하다가 총장으로 올라가잖아요. 내부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바깥에 꼽히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후임에 왔던 박찬진 그 밑에 있던 또 송봉섭이 이런 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 박찬진이하고 송봉섭을 이제 수사 의뢰를 했죠. 검찰청에.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어제 어제 이제 송봉섭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내일 심사를 받습니다. 꼭 구속시켜주십시오 판사님. 그래서.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때 언론 기사를 봤을 때가 제가 고향에 내려갈 때 서울에 오자마자 제가 바로 이제 선관위에 대한 고발을 하고 또 바로 10일 후에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특혜 채용. 이것에서 제가 고발을 했었는데 수사 의뢰를 했었고 또 10일 있다가 이제 국가수사본부에다가 한 6명을 때거지로 또 제가 고발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패 집단이 수장부터가 부패 집단이. 범죄 집단. 네. 어쨌든 그런 애들이. 범죄 집단이 선거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낑소리도 못하고. 그렇죠. 그들이 기소권.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법불암도 짜옹이 맞고. 왜 그러냐면 명예직으로 선관위원장 지방선관위원장 다 법보기본 판사를 모셔놨기 때문에 판사들이 또 우리 새끼들 하고 또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것들이 간덩이가 부어갖고 나같이 선량한 법 없이 사는 사람을. 그렇죠. 가진 게 많은 분들이 이게 법 없이 사는 겁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조직범죄 선동죄로. 고등범원 판사님이 사실 자기가 양심 고배를 한 거예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재판이 지고 있는 분이 한 달에 한 번 선관위와 관련된 업무를 가면. 선관위원장을 했거나 지방선관위원장. 그렇죠. 가면 이제 한 타수쯤 가서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뭐 어련히 알아서 하게 그들에 대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셨죠. 그래갖고 도장만 찍어주고 저녁에 식사하러 가는. 이게 여태까지 해왔던 관리였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민 장관도 부끄러우나 자기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관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우리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얘네들이. 아니 조직범죄하는 것들이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고발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도 고발하면 서울시 선관위 김 씨 당신 말이야. 나 재판 받을 때 나와서 증인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 QR코드에 스테가노그라피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QR코드에다가 눈에 안 보이게 숫자 박아놓는 방식. QR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보통신 보안 기사 몇 급입니다. 이런 소리. 그래서 그때 나 아직 기억나. 김 씨 당신 그거 저거 그거야. 내가 사람이 착해서 위증으로 고발 안 했지. 그때 한번 봐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무식해서 그렇지. 아기를 갖고는 저 소리 안 했을 거잖아요. 무식한 거 가지고서 망신하면. 김 씨 당신 나한테 돈 좀 보내 그래. 그래서 이번에 이란 진짜 부패 세력 집단이 우리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를 관리감독하고 있었고.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그래서 제가 국가수사본부에 했던 그러니까 사람 이게 하나에다 다 몰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검사 애들 중에도 아직도 이성윤 쪽 검사 문재인 쪽 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아. 그래서 얘네들 다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해서.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 안 먹고. 네. 분리했었거든요. 사건을 분리해서. 그런데 이번에 분리해서 때거지로 고발했던 거기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팀에 가 있는데 이 수사팀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를 하겠다는 이런 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선관위에서도 자체 감사를 했더니 수십 명이 연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을까. 아니 그게 선관위가 아주 센 마피아니까 그냥 경찰이 그 앞에서 바짝 어떻게 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제가 이걸 고발하면서도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선관위가 얼마나 부패한 집단인지를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된다 이거. 그러면 그런 애들이 지금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밝혔습니까. 국정원에서 이 문제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투표지를 인쇄 날인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게 열려 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 10월 10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에 총선을 비록 30일밖에 앞두지 않았지만. 이장관이 뭐라고 말했던데. 공무원들 다 이렇게 동원하는 대통령이 내리겠다고. 지금 법을 바꿀 수는 없고. 대통령이 영어로. 얘네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야 니네도 열심히 버텨봐. 버텨봐. 마피아라니까요. 네. 버텨봐. 그러니까 그 끝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주필님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 이유가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세뇌 탈출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2019년 20년도부터 해서 주필님하고 손발을 맞춰 호흡을 맞췄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널리 퍼뜨려 주시고. 나도 고마운 게 이 문제를 내가 이제 워낙에 이거 사실 내가 테이프 커팅을 제일 먼저 먼저 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야. 나는 2020년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그 선거가 터지기 전에 제도 자체가 문제다. 간첩이 만든 제도 같다. 그렇죠. 구멍숭숭. 간첩이 만들어도 이렇게까지는 구멍을 못 들었을 거다라고. 내가 그래갖고 재판받고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선거범죄 선동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방해죄이라고. 방해죄. 선동죄. 남주를 선동을 해갖고 선거범죄를 저지도록 했다 이거야. 나 참. 어쨌거나. 네. 흉악한 죄지. 그래서 그 형량도 무겁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이걸 좀 잘 안 다뤄요. 그렇죠.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다뤄야 될 주제도 많고 제 성격이 남이 잘하면 내가 안 해 좀. 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와서 또 옛날 얘기 또 이렇게 짚어주고 하니까 나도 고맙지. 그래서 이번에 이 애들 해서 한 번 이게 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 대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선관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조직범죄니까 조직범죄는 하는 듯이 해야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때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감사 청구도 했었거든요. 300명 소명을 받아서 그런데 제가 7월에 그냥 종결 처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선관위를 담당하는 행안 3과가 있어요. 감사원에. 거기에서 자체 자체적으로 이제 감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그 선관위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다. 감사 못 받는다. 네. 감사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위에 선관위야. 네. 밀어붙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 위에 공산당이 있듯이 대한민국 위에는 선관위가 있어. 네. 그래서 지금. 공산당급이야. 아직 종결 처리가 안 됐어요. 종결 처리가 안 되고 아마 지금 국정원에서 그때 이제 보안정부 갔을 때도 얘네들 비협조적이었거든요. 아마 이번 감사도 비협조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종결 처리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어제 있었던 이 구속영장 청구. 내일 심사하는 구속영장 심사가 지금 감사원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 물고가 터지면 김세환 박찬진 등 해서 지금 이게 전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뭐 제주도 제주도 세종. 다 여겨져 있어. 그러면 이게 뭐 수백 명이 있겠네. 네. 지방 공무원으로 더.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으로 지 애들을 집어넣었다가 이걸 중앙 공무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경력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친족만 해도 이런데 아는 지인들까지 하면 이 2천 몇백 명 중에 정말 많은 애들이 여기에 연료가 돼 있을 거다. 그러니 이 애네들이 조직 범죄를 저질러도 서로가 쉬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오늘 다른 데는 몰라도 오늘 여기 세뇌탈출에 나와서 이 문제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거 다 참 주필님하고 또 연결이 돼 있네. 주필님이 또 이제 징역 살았던 2017년. 3월 10일. 3월 10일.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난 징역 산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살고 계시는 그 시선이 잘 돼 있나. 내가 좀 가서 살펴봐 드리려고 갔는데. 외곽만 이렇게 좀 살펴봤지. 그런데 살펴볼 게 많아서 몇 개월 동안 살펴보다가 참 재수가 없어서 일찍 나왔지. 제가 참 우리 주필님 참 주필님하고 인연이. 아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주필님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직접 만난 지 오래되지. 그런데 내가 말이에요. 요새는 교도소 담장을 안 뛰어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질이 교도소 담장 위로 뛰어가는 기질이 더 많이. 내 평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런데 요새는 이제 나도 이제 연기기도 해가지고. 그런 건 이제 저희들이 할 테니까. 당신은 교도소 담장을 뛰어갈 기질이 아니지. 저는 정말 좋습니다. 냉정하니까. 나는 열 받으면 눈이 확 돌아가서 아무거나 다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 3월 12일이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3월 12일이 일요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3월 9일 12시부터 안국역 5번 출구에서 분양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소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추도식을 합니다. 5시에 저희가 거기서 철수를 하는데요. 어제 또. 매년 해왔지 이거. 어제 또 그분도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제가 정리를 했고 새벽 3시에 그렇게 울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 시민활동을 하는 한은 그분들 그렇게 1년에 한 번 모시는 걸 제가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단원들도 우리 호흡단 단원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호흡단이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가시면서 한 번 들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하나 좀 검토해보라고 하고 싶은 게. 네. 이 저기 그 뭐야 그 클래식 음악 기획사 중에 하나가 이나츠라고. 네. 한남동에 있는 거던데. 네. 주식회사 승산인가 뭐. 네. 그런 데인데. 네. 간땡이가 부어서 푸틴의 연인이라고 되어 있는 볼쇼이 발레리나랑 볼쇼이 발레단을 불러서 4월 달에 공연을 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사관 난리나고 공격받고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뭐 이참에 한 번. 이참에 한 번. 나는 한 100여 명만 모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자신이. 네. 내가 우크라 대사관에 연락해서 거기서 그 참 절절하게 말할 수 있는 분 한 번 나와라. 내가 통역 통식 통역해 주겠다. 그래서 그 유튜브로 담아서 우크라 국민들한테 좀 보여라. 한국의 이런 생각. 귀하는 노란 옷도 있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파란 잔밭대기 하나 얻어다가 민주당 다 바깥에 띄고 입으면. 나 스누보드복 있어요. 그렇지. 그럼 노란색은 파란색이네. 네. 그 짙은 하늘색. 그렇죠. 원색을 뽑아내기가 어렵거든요. 나 스누보드복 있어. 그 딱 마이크 잡으면 되네. 그 딱 그걸로.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어. 먼저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4월 달인데. 네. 제가 그거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더 공부해보고. 주필님하고 이따 식사하면서 주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한 100명은 우리가 뭘 수 있을까 100명은. 저요? 의사해갖고. 전 뭐죠. 그거 저 한남동이거든. 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우리가 의사해서. 네. 날 딱 잡으면 우리가 해갖고. 4월은 언제인데요. 4월 며칠인데.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회원을 강행을 하면. 공연장 앞에 가서 살인자의 정부라고 알려진 여자의 춤을 보시면.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푸틴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여자예요. 푸틴이 그런 여자들을 좋아해. 그 저기 체조 금메달리스트도 푸틴 애 낳고. 그 여자는 저기 스위스에서 살지. 이 여자는 볼쇼이.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0일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북콘서트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언급을 하시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분이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적어도 우리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이라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벌어준 그 시간.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또 그 사건을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는 계기를. 고민을 많이 했지. 네. 각성하는 계기가 됐고. 또 저 같은 대머리도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그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안국역에서 저희가 서울시청에서 제가 그 자음호사를 하다가 그때 안국역까지 제가 그 판결이 나고 나서 제가 뛰어갔고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었는데 참 그때 정말 아무 아무는 오로지 그 하여간 그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회에 내셔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같은 공간에 다시 한번 모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다 주필름하고 연결이 되네. 그렇죠. 내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다녔네. 찬뚝 멀고서기 같이. 참나. 네. 자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